돈돈거린다고? 도맡게 모르는 속물이라고? 집골이 반토막도 안되는 선생 월급으로 시어머니 시어버지에 4시나 되는 시동생 신의에 5시나 되는 내 자식들하고 먹고 자리더니 돈돈거렸다 왜? 이 집 장만 누가 했는데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발발 떨면서 압착같이 목은 불리고 낯지져서 가시에서 산 집이야 돈 없으면 누가 사람 취급도 안해 그만큼 돈돈거렸으니 집까지나 지내고 사는 줄 알아 이 양반아 순한 이순한 양 독한 독사로 만든 게 누군데 6.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야 집구소가 아주 개판이다야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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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 아침 드세요 아가씨도요 어 아냐 안드세요 어머니 아 아 아부압 기인 않는다 만에 애들을 야 출근했어요 학교 가고 유치원가 고 어머니 어진 죄송 했어요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오셔서 하도 놀라서 그랬어요 솔직히 신통이 공부방 빽겨서 좀 섭섭하기도 했구요 애들한테도 잘 얘기했어요. 정말이에요? 하룻밤 사이에 싹 바뀌니까 이상해요. 이상할 거 없어요. 안 그래도 신통아빠도 없는데 우리끼리 살면 적적할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좋아요. 아가씨도요. 어머니 잘 오셨어요. 같이 알콩달콩 잘 지내봐요. 여보세요. 누구시라고요? 알겠습니다. 바로 나가겠습니다. 미쳐버리겠네. 괜히 받았네. 절 왜 보시자고 하셨는지. 어머니. 어머니. 가사야인데. 안 사돈이 어쩐 일이에요? 오늘 사돈이고 나만이고 다 떼고 한 판 붙어보자 이 미장원의 아픈 애야. 아침부터 뭘 잘못 짜셨나? 너 아들 한 번 잘 키웠다. 남의 딸 데려다 개고생 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 남의 부모 싸움까지 붙여? 어디서 밥 먹고 어디 와서 부부리야? 당신들 부모 싸움하고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? 아들 단속 똑바로 하세요. 멀쩡하게 출장한 남의 아들 요거 왜 해? 엄마가 내가 커. 아들이 먼지거리하고 돌아댄 길인 줄도 몰라. 먼지거리라뇨? 오늘 너 죽고 나 죽자. 왜 이러세요? 선생님 아니 장인어로 왜 이러세요? 말로 하세요. 홍영아 절대 안 되는 거 가르쳐주려고 해. 사람 살여요. point 아침 잡아빠자 하세요. 자막+, 평소유ég이졀